근데 제가 이제는 은서에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은서야 예쁘다고 해서 배우가 되는 건 아니야 아줌마는 일부 살 찌워서도 연기했었고 아빠도 실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성공하셨잖아 어머님 염장 지르지 마세요 배우가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쁘지느냐 안 이쁘느냐 그런거 얘기하는거에요 아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게 딸리잖아요 그게 상처받은거지 현수야 현수양은 지금으로도 아주 이뻐요 감사합니다 그만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아이마음을 이렇게 잘하세요 아이마음을 이렇게 잘하세요 부모빵을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런데요 이경재 아저씨는 왜 제 마음을 모르세요? 미안하다 속담에 입이 보괴라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입이 또 왼손한 속담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말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여러분? 네 부모빵 공감 탁구였습니다 범도 튼튼 마음도 튼튼 부모빵 부모빵 네 오늘의 도전 종목은 말이죠 과자 먹고 달래 대결 규칙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경기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분의 아빠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오늘을 위해서 다 깐짜를 먹었습니다 준비 준비 저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달리는 거죠 어? 저 손 넘으면 안되고요 출발 이게 가는데요 자 무릎으로 가고 있어요 아 아 잠깐만요 이게 내가 손으로 잡으면 안돼 네 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자 자 저기 손을 좀 내려주시겠습니까? 자 계속 경기 시작 자 아 여름이 안됩니다 안됩니다 네 싸우면 안됩니다 서로 잘한다 연기를 내 연기를 네 먹었다 과자를 조금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먹고 먹고 바로 잡고 먹고 달립니다 달리는데 상대를 잡으면 안됩니다 아 이거 안됩니다 하하하 하하하 계속 경기 시작 출발 경기 시작 어 어 서면 안됩니다 하하하 영경아씨 엉덩이 틀렸죠? 엉덩이 틀면 안됩니다 하하하 무릎으로만 갑니다 무릎으로만 무릎으로만 자 이러면 안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첫번째 팀부터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누굽니까? 어휴 아휴 라이벌이죠 어휴 리케이네요 네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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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주보고 선호 선호 자 자 자 오늘 어떻게 할거에요? 네 맘아 나 달리기 빠른거 알지? 복수해줄거야 어리다고 안봐도 아휴 어리워 니가 더 어려요 하하하하 자 준비해주세요 자 자 갑니다 시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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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well 나 한번 데리고 오늘 마음이 갈 때까지는 더 빨라 쏘는데 우와 요ôtinned 졌다고 생각하세요. 이게 빠져서 여기 긁혔고. 자 이번에는 말이죠. 우승 경험이 있는 두 강자가 붙겠습니다. 나오세요. 이왕콘.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. 자 준비 신. 자 좋아 좋아 좋아. 자.